한국광해관리공단은 6일 원주시 전통시장 7곳에 마스크 2천 개를 전달했습니다. 공단 측은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 원주시 전통시장연합회에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청용 이사장은 이번 이슈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 안전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슈로 지역 상인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